이순재 선생님, 이순재, 똘바바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그 아베 목소리 녹음을 제가 왔을 때 그게 어떤 영화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만화 영화들이 공상, 과학 만화들도 많고 또 싸우는 만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동학동사 배당이 살벌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렸었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디즐랜드 또 디즐랜드 픽쳐즈의 작품들을 보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백설공주다, 신데렐라다, 피터팬이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디즐랜드 상에서 봤는데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디즐랜드에는 아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도 과거에 답변을 해 봤는데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작품을 봤더니 상당히 유익한 영화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동일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하는 과정에도 보니까 아주 인형들의 표정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 줘 가지고서 많은 농어로서도 감동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텔레비 시리즈라든지 영화 외화는 제가 녹음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국 영화가 후시녹음 시절에 내 목소리를 가지고서 내 영화를 후시녹음을 하는 경험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초기에 텔레비전 시리즈들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벳이라든지 페리메이슨이라든지 도날리드 쇼라든지 이런 일련의 작품들을 또 녹음료를 주기 때문에 또 그것이 출연력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용터누드 쓰느라고 녹음을 해왔는데 한때는 그게 주업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저희들이 드라마가 왕산해지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제가 녹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만화영화 녹음을 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노인과 소년의 이야기 노인과 어린이 소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면 상당히 좋은 영화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녹음을 해도 어린이들 보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거 딱 맞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많은 감동을 느끼고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인하고 소년이 같이 패러다이스 찾아가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뭐 특별한 꿈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건강하게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뭐 가까운 꿈이 하나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터전이 와서 내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9월 달에 시트포물 하나 시작하는데 그게 더 좀 잘 됐으면은 그런 말은 가장 가까운 꿈입니다. 왔습니다. 예 30초 후에 촬영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